에이 날아가버려. 칼리충 척살. 척살. 칼리오페충 척살. 계속 여기네. 질려서 나왔네. 고무팀. 중신들. 칼리오페충 척살. 이게 또 황소방에 다 몰아넣는거 아니야? 그럴 듯. 황소를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고 싶나 보지아. 왜 황소를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겠다는거야? 정말 이해가 안되네. 칼리오페충 척살. 칼리오페충 척살. 칼리오페충 척살. 내가 포킬을 좀 나가야겠다. 아 비켜. 내가 포킬을 나가야. 다행이네 다행이네 오나보네 스폰 킬 더 못하고 난 시체고 한 시체? 이거 봐 또 황소 방에 3개 다 박아놨네 황소 성애자네 뭐 뭐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뭐?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 미라의 곡소리가 들려 어디 있는 거야 애쉬 녀석 근데 존나 잘해 미친거 아닐까? 고등학교 제발 장롤 근데 솔직히 저쪽에다 크림홀을 깔았으면 여긴 없군 없네 복수에 실패했어